오빠! 어? 안녕하세요 왔어? 혹시 핑크색 좋아해? 예쁜 핑크색 있잖아요 하얀색도 있잖아요 뭐 날마다 다르다 이거지 이런 색깔 이게 좀 기분 나쁜 핑크지 빨간색이네요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제가 H.O.T 왕을 좋아했어요 멤버 중에 누굴 가장 좋아했는지 오빠요 올해 안에 내가 솔로 탈출이 목표거든? 저 어때요? 저 어때요? 그러니까봐 저 어때요? 그러니까봐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